내가 참고 참으며 여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지짐을 들으셨습니다.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. 10편 40편 1절에서 2절 주님 우리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국의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와 선로가 유실되고 산사태로 토사가 집을 덮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또 태풍 하구핏이 북상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. 폭우와 태풍의 위력을 잠재여 주옵소서 주님 잔맛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주님 잔맛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주님 잔맛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